월드비전이 국내 화상환우 아동과 국내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한 방송 디지털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9년 전에 화재로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14살 아이의 사례를 조명해 국내 화상환우와 위기 가정 후원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월드비전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목표 모금액은 3,400만 원입니다.